샷 내가 먹었어 어떤 사탈? 다 안 있네? 먹었다 오렌지 맛 하나 남았어 오렌지 맛 좋다 맛있는 건 정하우자 무수한 사양 야 왜 들어왔어 나한테 나오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른쯤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서른쯤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현수씨 한 번 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젊은현식이고요 카메라예요 젊은현식이 여기고요 젊은현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른쯤에 하면서 뭘 얻으셨는지 좋은 동료들을 얻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고요 동묘요? 제가 동묘 옆에서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연습? 연습? 우리 여기 듣고 계시죠? 여기 뭐지? 랜덤 채팅방이 아니고 랜덤 채팅방이 아니고 신고가구나 무슨 웹툰 제목이었어요 아무튼 뭐 빨리 그렉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렉 아시죠? 그렉이야 그렉 가 누가든지 이런덤에 이게 뭐야 주문세팅방이 안녕하세요 우리 주문하면 이렇게 해소와 길게도 할 수 있고 일곱둥이네 스티커하고 사이즈도 결정할 수 있어 나의 방송 2개나 보입니다 고마워 라방 문재인 고마워 라방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무릎받아지나죠? 빨갛다 이 인성이 라방이야 떠나가지마 자 저희 이제 선우주의 마꼬아를 잘 화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마꼬아기 싫어 여러분 아 마꼬아기 싫어 야 야 이 춤을 잃어라 어 릴 릴 릴 바에 릴 춤추실 때 가 역시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어? 내 후배 내 후배인가? 오늘뿐이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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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 네 네 네